짐승처럼 재갈을 문 한 여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무지를 걷다 쓰러진 한 소녀 길을 가던 중국인 가족에게 구출되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들은 조한나를 유흥가에 팔아버립니다 왕산마을의 유흥가인 임페르노는 늘 거친 손님들로 가득했고 최고참인 셀리는 조한나를 지켜주려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죠 손님을 죽여버린 셀리는 손님이 왕인 이곳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매춘부 생활에 적응하며 성인이 된 조한나 불만 없이 살아가던 조한나와 달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절친 리즈 그들이 만든 절대적인 규칙을 어기면 어떠한 벌이든 받아야 했기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혀를 잘리게 됩니다 포주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결혼 브로커를 찾아가는 두 사람 떠나기로 마음먹은 날 매춘부를 전부 사들인 남자를 보고 공포에 질린 조한나 그녀에게 다가가 목에 있던 점을 확인하는 남자는 바로 조한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의 목사였던 아버지 밖에서는 사람들을 이끄는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신을 핑계로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던 조한나는 엄마에게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참고 사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총상을 입은 두 명의 무법자는 조한나의 도움으로 창고에 머물게 되고 창고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던 사무엘은 그녀의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챕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를 핑계로 딸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는 목사 자기 탓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다가가는데 모든 건 신의 뜻이라며 아내에게 매질을 하던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떠들지 않도록 제갈까지 씌워버립니다 조한나의 도움을 받아 같이 있던 남자를 죽이는 사무엘 이참한 모습에 어머니에게 무진 말을 해버리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그를 증오하는 조한나 모든 남자가 아버지 같진 않았고 조한나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신의 뜻이라며 아내로 삼으려는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사무엘 하지만 그는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죠 조한나를 구하려던 리지는 죽게 되고 의사를 찾아가 스스로 혀를 자른 조한나는 죽은 친구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딸과 함께 조산사로 일하는 조한나는 죽은 친구 대신 호라비와 결혼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한나 앞에 나타난 목사 끔찍한 그에게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위급한 산모에게 의무를 다하려는데 아기 대신 산모를 선택한 조한나 남편은 그녀 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네이파는 아기가 죽은 게 조한나 탓이라며 총을 들고 찾아오는데 목사가 나타나 중재를 하더니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에게 경고를 하며 숨통을 조여오는 목사 네이빤 짓이라 생각한 남편은 아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데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죠 조한나를 창고에 가두고 딸에게 접근하는 목사 다행히 딸은 돌아왔지만 목사를 그냥 둘 수 없었던 조한나는 교회를 찾아가 그를 죽이려는데 그는 이미 조한나의 집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목사를 피해 도망칩니다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목사 시아버지 집에서 목사를 기다리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고 노지의 목사는 오랫동안 악마 같은 목사는 불길 속에서 마지막이 됩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고 보안관이 된 레이선이 찾아오는데 이름 때문에 친구의 죄를 덮어 쓰게 된 그녀 죽어서도 딸 곁에 있고 싶어서 였을까요? 그녀의 기구한 삶은 그곳에서 마지막이 됩니다. 신을 핑계로 그릇된 욕망을 품은 악마 같은 목사 그를 아버지로 둔 딸의 기구한 삶과 복수를 보여준 영화인데요. 조한나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전승기결 순서로 진행되는 영화 본편과 달리 재구성해본 리뷰입니다. 흥미롭게 보신 분들은 가이 피어스와 다코타 페닝의 소름 돋는 연기 그리고 불편하지만 강렬했던 영화 속 상징들을 영화 본편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 소개로 준비하겠습니다.